광주 전남 지역 주요 대학들의 수시모집 경쟁률이 5대1 안팎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대학별 수시모집 평균 경쟁률은 전남대 7.3대1, 호남대 6.5대1, 조선대 5.4대1, 광주대 5.14대1, 광주여대 5.11대1, 남부대 5.02대1, 동신대 4.82대1, 송원대 4.8대1 등입니다. 또 각 대학 내에서는 치의의과와 한의의과,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 등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경쟁률이 높았습니다.